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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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관리하는 팁이라던가 식물을 또 배우실 수 있는 그런 클래스도 진행 중입니다 다른 샷과 달리 모든 분야, 꽃, 식물, 클래스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배동에서 스프링볼을 운영하고 있는 박선녀입니다 저희는 동물성 식재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가자나 비건 그룹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비건이지만 달콤하고 맛있는 제품 판매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배동에서 수제조미 곱창빈 황금빔을 판매하고 있는 대표 신향미입니다 전남 신안에서 생산되는 곱창빔으로 저희가 직접 재고 구워서 드시기 편하게끔 커팅해서 포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황금빔 드시러 오세요 황금빔입니다 황금빔입니다 정성호